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종원성 퓨르키의 볼마바우체 앤 포카프 궁전으로 인사드립니다. Hello everyone. 유튜버 종원성. Hello from Dolmaboss and Tocopy Palace. 우선 퓨르키의 지진 대천사로 사망자가 5만 명을 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참사로 기록되고 있네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추모를 올립니다. 포카프 궁전은 고전적인 오스만 품의 건축 양식을 가진 궁전으로 15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강대한 권력을 가졌던 오스만 제국의 술판이 고조하는 성입니다. 볼마바우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두 번째 왕궁으로 1814년 대화제로 대부분 불타고 31대 술탄인 압둘리즈비에 1843년 1856년에 걸쳐 석조 궁전으로 재건되었습니다. Dolmaboss Palace is the second Ottoman Palace, most of which was burned down in the 1814 Sultan and was rebuilt as a stone palace from 1843 to 1856 by Abdul Mazet, the 31st Sultan. 궁전에는 250개가 넘는 방과 43개의 홀이 있으며 각 방에 실내 장식을 다른 분위기로 꾸미는 화려함을 보이죠. 파크인 홀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받은 현상품으로 무게는 4.5톤, 750개의 촛불 램프가 켜져있죠. 궁전에 각 방을 꾸미는데 14톤의 금과 40톤의 은이 사용되었다고. 다고 다고